부활 주일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 기독교도 없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낱 종교로 잠깐 사교집단으로 지냈다가 세상을 한번 시끄럽게 했다가 사라진 한 그런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을 외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세계 각곳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의 3분의 1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탄절도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더 놀랍고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권능을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짧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심히 고민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또 외로움도 또 아픔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역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편할 마음으로 주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큰 계약권이 앞에 있을 때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세 명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깊은 슬픔 속에 고민 속에 잠겨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온 몸에 피와 땀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 참모들이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두 번, 세 번, 네 번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주사를 맞아도 마음을 단련시켜도 터무지 두려움 속에서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성전에 가고 여러분의 근무처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 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줄 때 너무나 힘드셔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좀 거두어 가십시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급히 따물려 기도하고자 하고 나 이후에 승리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슬프다고 아무리 내일이 두렵다고 내일이 아무리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잠들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끔찍한 고난이고 경험이지만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한들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는 사명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둘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동의하고 정말 같이 중보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여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힘 있는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독립을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이런 지도자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붙잡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기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사명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베드로 같은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찬양도 받고 불러요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제가 흘러여 받게 싸우니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가 지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뭔 가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종기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라는 것이 찬양인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내가 한 자리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알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바꿔서 말한다면 여자 중에서도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는 엄청 강하다 버스보다 빨리 달리고 자동차도 들어올리고 남자 선옷이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엄마니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것이 엄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한 대단한 담력이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한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붙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질 때 크고 작고 힘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원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명의 십자가 지는 비결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어떤 초신자가 이 말씀 듣고 잘못 생각해서 목사님 꼭 내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 부인하고 십자가를 꼭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죽으라고 그러고 남편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 있고 삶의 십자가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세상에서도 빛이 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섬겨야 빛이 됩니다 그리스인이 다르구나 성도가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으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희생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에서 희생하면 직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 희생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십자가 꼭 붙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인류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협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을래?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아멘 사망아 네가 뭐냐 이거예요 네까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네까지 게 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까지 게 뭐냐? 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초상집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요단간 건너가 만날 이 찬양함에서 천국에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두려웠거나 사망에 밀려서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가족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으로 선포할 때 사망을 가지고 덤벼드는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걸고 예배해 드리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집에 십자가 장식하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십자가 보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그 유대 백성들이 또 로마 병정들이 봤다면 광신도 집단으로 봤을 거예요 미친 사람들로 봤을 거예요 왜? 십자가는 강도나 반역자를 죽이는 끔찍한 사형 도구에 불과 다시 말해서 올감이 교수대 올감이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집단이니 얼마나 미친 집단으로 보일 겁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로 바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형의 형태로 불과하고 우리를 물걸매는 사단의 협박에 불과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은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일들은 일어나와야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 당연한 거지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충격에 빠진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수만의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사람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 그런 가정이 천국이 돼서 가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안 되던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이까지 그것들을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도서 15장 58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감당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사명이라고 꼭 붙들었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 되었사오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